이제 싸웅홍문 도착했습니다 싸웅홍문 지금 불에서 바람이 바람이 많이 나오죠? 지금 머리 찔거 같아요 싸웅홍문을 통과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 이렇게 나와요 절경이죠 중국에 어디 온 것 같아요 한국에서는 볼 수 없는 참 특이합니다 여기서 보니까 특이하고 또 여기서 보니까 바위가 밑에서 굴러왔어요 밑에 가 바위가 굴러서 여기 낀 게 버렸습니다 그쵸? 무십다 대단하네요 그쵸? 자주 왔지만 오늘도 새삼스럽네 뒤로 돌아서 이렇게 봅니다 여기는 이렇게 무시무시한 바위가 있어요 아 그러네요 싸웅홍문이 우와 저 위에 막 이렇게 뚫렸어요 아 지금 싸웅홍문이고 저는 대단합니다 여기 자주 왔는데도 오늘 보니까 더 새삼스럽습니다 위에 구멍이 뻥 뚫렸어요 위에 구멍이 뻥 뚫렸죠 이렇게 그 위에서 이렇게 나오면 여기 있는 사람을 찍어야겠다 저기 있는 사람을 찍어야겠다 올라갔네? 아냐아냐 저 뒤에 계단에서 찍은 거예요 아니 이제 나오네 아까 안 나오는데 атов 아냐아 아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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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